야담TV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깊은 상골 마을, 조선의 한 무관 집안의 매화라는 이름의 꽃 같은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함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매화의 아버지는 조선의 명망 높은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외동딸 매화를 금지우겹으로 키웠지만, 한편으로는 후계자 없음을 한탄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매화의 남다른 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님, 저기 나뭇가지 위에 매미 보이세요? 제가 저걸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린 매화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던지자, 그것은 쏜살같이 날아가 정확히 매미를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어, 내가 어찌 그런 재주가 있느냐? 그날부터 아버지는 마치 아들 없는 한이라도 풀듯, 매화에게 비밀리의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낮이면 깊은 숲속에서 무예를 가르쳤는데, 매화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말 그대로 무예 신동이었지요. 매화야, 내가 비록 무관의 여식이나 절대 내가 무예를 배우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아버님 꼭 비밀로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매화는 어느새 여려덟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꽃잎보다 고웠고, 그 향기는 봄바람보다 더 향기로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아래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무예의 실력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매화는 낮에는 규수의 본분을 다하며 바느질과 음식 솜씨를 익혔고,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바늘이 춤추듯, 그녀의 손에 든 검 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남정네들이 모두 나가 싸우는 동안, 매화는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같은 투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매화는 몰래 아버지의 무기고에서 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도적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아, 저기 계집아이 하나가 무기를 들고 있다. 도적 하나가 매화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손에서 검이 번쩍 빛나더니 순식간에 도적의 무기를 쳐냈지요. 으아, 이 계집은 범상치 않아. 매화의 검솜씨에 놀란 도적들은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저건 매화 아니더냐? 어쩜 저렇게 날낸 솜씨가 있단 말이냐? 조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매화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매화야, 내 재주는 조선 팔도에 적수가 몇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여자가 무예를 익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매화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겨련한 의지가 서로 있었지요. 아버님, 저는 제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여자이지만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매화의 어깨를 꼭 붙잡았지요. 그래, 내 딸아. 무관의 피를 이은 내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을 어디 맘껏 펼쳐보거라. 아버지가 늘 내 곁에서 지켜주마. 이렇게 매화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매화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답니다. 매화의 소문이 퍼져나가던 그 무렵 한양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호의할 무관을 뽑는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진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매화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버님, 저 궁의 무관 시험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허나 내가 여자임이 탄로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매화는 겨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당당히 뽑히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허나 절대 들통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이렇게 매화는 남장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지요. 한양에 도착한 매화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지요. 매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느냐? 옆에 선 사내가 묻자. 매화는 목소리를 굵게 내며 대답했지요. 경상도에서 왔소이다. 허, 먼 길을 왔구나. 근데 얼굴이 참 고운 게 처녀같은 얼굴이구나. 매화는 순간 식은 땀이 났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몸이 허약한지라 햇볕을 못 보고 자라서 좀 여려 보이는 것뿐이오. 다행히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매화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무관 시험은 활쏘기, 검술, 무예, 그리고 지략 시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화는 한 과목 한 과목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요. 특히 활쏘기에서는 관역의 한가운데를 연달아 맞춰 구경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저 곱상하게 생긴 사내는 누구인가? 활쏘씨가 범상치 않구나. 듣자하니 경상도에서 온 선비라던데 정말 대단하군. 매화의 실력에 구경꾼 모두가 놀라하던 순간, 이제 남은 무예 시험은 검술 시험이었지요. 다음은 검술 시험이오. 두 명씩 짝을 지어 겨루되 상대방의 옷에 먼저 검을 대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아오. 매화의 상대는 예선에서부터 뛰어난 검술 달인으로 알려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매화를 보며 비웃었지요. 이런, 여린 사내와 겨루라니. 미안하지만 난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겠구나. 혹시 어디 부러지더라도 원망은 말게나. 매화는 말없이 검을 들었습니다. 신호와 함께 사내가 거칠게 달려들었지만, 매화는 마치 바람처럼 그의 공격을 피해내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자리를 바꾼 매화의 검이 사내에 등에 닿아있었지요. 헉, 이럴 수가! 모두가 놀란 눈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사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어내려갔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약 시험에서도 매화는 뛰어난 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심사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정말 대단하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지혜를 가지다니. 드디어 시험이 모두 끝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매화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녀의 가슴은 터질듯이 뛰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매화 선비, 합격이요. 장원이요. 매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는 이제 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격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대신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합격자들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목욕 재개한 후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 매화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녀의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대신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왕께서 갑자기 변천하시다고 하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매화는 그 틈을 타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어. 이렇게 매화는 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시연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늘을 찌를 듯한 궁궐의 처마와 화려한 단청을 보며,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지요. 이제부터 그녀는 매화는 이름의 젊은 무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궁 안을 돌아다니며 매화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왕의 호의, 궁순찰, 무의 훈련 등 하루 일과가 빼곡했지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면 매화는 늘 늦게 가거나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목욕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매화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왕을 호의할 때면, 그 어느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어느 날, 왕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였습니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매화가 갑자기 소리치더니 왕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매화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으악! 자기 얘기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지만, 매화는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 자객의 위치를 가늠했고, 한 손에는 검을, 다른 손에는 작은 비수를 쥐었습니다. 저기 있다! 매화가 비수를 던지자, 그것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자객의 손을 정확히 맞았고,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고, 다른 무관들이 재빨리 달려가 그를 제압했지요. 이 사건 이후 매화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은 매화를 가까이 불러 말했습니다. 매화, 그대의 충성심과 실력에 감탄하노라. 이제부터 그대를 내 곁에 두고 신변을 지키게 하겠다. 매화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목숨 바쳐 전하를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매화는 왕이 최측근 호위무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지요. 언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매화는 왕의 처소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응, 허. 매화는 혹시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재빨리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외쳤지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방 안의 광경에 매화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인즉 왕이 한 궁녀와 함께 있었고, 둘은 매우 치밀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 매화인가? 나가 있거라. 왕의 목소리에 매화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얼굴은 귀까지 붉어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전하의 그런 모습을 보다니. 매화는 한동안 왕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매화의 지략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조정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매화는 왕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전하, 신의 생각으로는 두 대신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매화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매화는 점점 왕의 신임을 얻어갔는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잡고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만약 정체가 탄로 나면 어떻게 될지, 이젠 이런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매화가 궁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해가 지날 때쯤, 그녀는 이제 궁 안에서 가장 신인받는 무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매화가 평소와 같이 궁을 순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저기 무관이 오고 있어. 매화는 즉시 인기척을 줄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대신들이 몰래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왕을 제거해야 해.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분명 반역이었지요. 그녀는 즉시 왕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이거 이거, 뭘 여쭙고 있나? 아, 아닙니다. 그저 순찰 중이었을 뿐입니다. 매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보시게. 매화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즉시 왕의 처소로 향했지요. 전하, 급한 일이 있어 찾아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매우? 매화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모두 털어놓자,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그래, 내 예상대로군. 왕의 말에 매화는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 매화는 왕의 고민 어린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전하, 제가 그들의 증거를 잡아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매화의 말과 행동에 왕은 매화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지요. 매화, 그대의 충성심에 감동했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매화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전하, 신의 목숨은 이미 전하의 것입니다. 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지만, 천천히 매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좋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대를 잃는다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 순간 매화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왕의 말에 담긴 의미를 그녀도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화는 반역을 꾀하는 대신들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지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무의 실력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왕은 매화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매호, 오늘은 함께 산책을 나가지 않겠나? 어느 날, 왕이 매화에게 제안했습니다. 매화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지요. 네, 전하, 영광이옵니다. 두 사람은 궁궐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꽃향기가 그들을 감쌌지요. 매호, 그대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그대가 있어. 내가 든든하네. 왕의 말에 매화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과찬이십니다. 전하, 신은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왕은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서려 있었지요. 아니야, 그대는 정말 특별해. 나는 그대를 믿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매화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은 잠시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보지. 매화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요. 두 사람은 함께 대책을 세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매화, 그대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고맙네. 왕의 말에 매화은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전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왕을 향한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와 정체를 잊지 않았지요. 이렇게 매화와 왕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매화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편 매화가 왕의 신임을 얻자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매화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지요. 그날 밤 순찰 중 궁의 한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무관시험에서 차석을 했던 장윤이 대신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자시의 북문으로 들어올 거야. 그때 우리가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돼.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규모의 작전이 있을 거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정보를 왕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매화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장윤이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요? 설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 매화는 순간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걸 알고 그녀는 결심함과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다. 중간 장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는 매화를 향해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내놈 무관시험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떻게 나를 제치고 장원을 할 수 있었지? 장윤의 말에 매화는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싸움에 집중했는데 두 사람의 실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매화의 날렵함과 장윤의 힘이 팽팽하게 맞섰지요. 헉! 격렬한 싸움 끝에 매화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장윤은 승리를 확신하며 매화에게 다가서며 말했지요. 이제 끝이다! 내놈의 목숨과 함께 우리의 비밀도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공격하였고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내가 져서 안타깝구나 장윤! 그리고 매화는 장윤을 단단히 묶어 궁의 감옥에 가둔 후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요. 전하! 반란의 증거를 잡았습니다. 장윤이 대신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왕은 매화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매화,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하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야.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전하!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화은 첫 번째 위기를 넘겼지만 장윤이 체포된 후 궁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매화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왕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매화은 평소와 다른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데 그녀는 왕의 처소 주변을 평소보다 더 자주 순찰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매화은 왕의 처소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하자 그녀는 즉시 조용히 그림자를 따라갔지요. 역시 자객이었군. 자객은 조심스럽게 왕의 처소로 다가가고 있었지요. 매화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자객이 도망칠 거야. 하지만 조용히 따라가다가는 전압길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 매화은 잠시 고민하다 자객을 조용히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자객이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노렸지요. 잠시 후 자객이 왕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매화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멈춰라! 매화의 외침과 함께 자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매화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이런! 매화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자객의 검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왕의 안전만이 가득했지요. 내놈! 감히 전화를 해야려 들다니! 매화은 자객을 향해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자객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격투 중에 매화은 여러 번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으! 강하군!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의 체력 차이 때문에 매화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녀의 뒤에는 왕이 계셨으니까요. 그때 자객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왔습니다. 매화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 덕분에 치명상은 면했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크! 매화은 고통을 참으며 자객을 노려보았는데 자객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끝이다. 내 놈과 함께 왕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객의 칼이 매화를 치려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객이 방심한 틈을 타일격을 가하였고 재빨리 그의 검을 내려쳤습니다. 으! 분하다. 매화가 재빨리 자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단단히 묶는 찰라왕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왕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며 매화와 자객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지요. 매화, 그대가 나를 구했구나.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안위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신의 본분이옵니다. 왕은 감동한 표정으로 매화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어깨에 난 상처를 보고 놀랐지요. 매화, 그대가 부상을 입었구나. 어서 의원을 불러라.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 정도 상처로 의원을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이 자객을 심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그대의 안위가 먼저다! 자객은 내가 직접 심문하겠다! 매화는 왕의 말씀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지요. 그때 왕이 매화에게 다가와 감격하며 말했지요. 매화, 그대 덕분에 내 목숨을 또 한 번 건졌다. 정말 고맙다. 전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왕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서려 있었지요. 왕은 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니다. 그대는 특별하다. 내게 있어 그대는. 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은 대신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매화의 용기를 칭찬했지요. 하지만 매화는 왕의 말이 끝나지 않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전하께서 하시려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한편 매화의 이런 생각도 잠시, 그녀는 자신이 지금 큰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여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었지요. 의원이 매화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옷을 벗기려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매화가 말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 보이니 제가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의원의 손이 매화의 갑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그 순간 의원의 눈이 커지며 깜짝 놀라 말했지요. 이런,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왕께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를 드릴 테니 그 전에 꼭 말씀드리십시오. 매화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요. 그리고 다음 날 매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지요. 전하, 매화입니다. 들어오게. 매화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는데 왕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매화?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놀란 표정으로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죽을 죄라니? 갑자기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런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런가? 아무튼 일단 그대는 내 목숨을 구했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매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지요. 전하, 저는 사실 여자요입니다. 그동안 전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중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매화, 그게 무슨 말이오? 매화는 천천히 자신의 정체와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왕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매화, 아니 매화라고 해야 하나. 그대의 용기와 충성심은 정말 대단하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오. 매화는 고개를 숙인 최왕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대신들이 들어와 말하기 시작했지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매화가 사실은 여자라는 소문이 궁안에 퍼졌습니다. 왕과 매화는 놀라서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들은 매화를 의심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전하, 이것은 큰 최악입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화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당당히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지요. 저는 단지 나라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매화의 말에 대신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모두 조용히 하시오.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고 왕은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화,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는 인정하오. 하지만 법을 어긴 것도 사실이오. 그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깊이 고민해 보겠소.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어떤 결정이라도 따겠습니다. 왕은 대신들을 돌려보냈고 매화에게도 물러가라고 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한편 매화의 정체가 밝혀진 것을 알게 된 반대 세력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화의 일을 이용해 왕의 신임을 떨어뜨리고 궁중의 혼란을 일으키려 했지요. 한편 매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어. 매화의 정체가 밝혀진 후 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연일왕을 찾아가 매화의 처벌을 요구했고 궁녀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 거. 매화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흠모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무슨 소리냐? 아무튼 매화왕자가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왔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야. 그려? 하지만 그 덕에 전하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했는데 정말 큰 벌이라도 내리시면 큰일인데.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왕은 드디어 매화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대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전하, 매화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매화가 나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은 어찌할 것인가? 대신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그때 한대신이나 서며 말했지요. 전하,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여러분, 사실 내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어. 중간 모두의 시선이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매화의 정체를 알고 있었소. 중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왕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했소. 하지만 그녀의 충성심과 능력을 보며 나는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했소. 대신들은 놀란 표정으로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매화는 모든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고 궁을 위해 헌신했소. 이런 충성심과 능력을 가진 신하를 어찌 여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겠소. 하지만 전하, 법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이라,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면 어떻겠소? 능력 있는 여성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을.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지요. 매화를 데려오시오. 잠시 후 매화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지요. 매화, 짐은 그대의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지휘를 내리겠소. 이제부터 그대는 조선 최초의 여성 무관이 될 것이오. 매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지요. 전하,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 힘써주면 돼요. 그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시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궁 안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매화의 용기와 충성심에 감동했지요. 아이고, 매화 왕자가 여성 무관이 되다니. 이게 웬 경사야? 그려, 이제 우리 여인들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구나. 궁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음모를 꾸미던 세력들에게는 이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럴 수는 없소. 저 계집을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그녀에겐 왕의 신임과 많은 이들의 지지가 있었으니까요. 매화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충실했는데, 그녀는 자질이 있는 여성들을 전국에서 뽑아들였고, 그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궁 안의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지요. 한편, 왕은 매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는데, 이제 매화를 단순한 신화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신분의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는 음모가 그들을 조여왔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매화가 조선 최초의 여성 무관으로 인정받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민간에까지 퍼져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매화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화나리, 오늘도 훈련이 있습니까? 그렇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라. 매화는 이제 궁 안의 여성 무관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지요. 그녀의 지도 아래 많은 여성들이 무예를 익혔고, 그들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지요. 한편, 왕은 매일 밤 매화와의 산책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매화야, 오늘 달빛이 참 아름답구나. 네, 전하,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기를 수 없이 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언제나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중간 왕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매화, 그대를 여인으로 사랑하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소. 임금의 말이 끝나자 매화는 눈물어린 눈으로 임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 다시 한 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군이 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매화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시킨 여성 무관들을 이끌고 반란군에 맞섰지요. 모두 각자의 위치로 우리가 전하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로 궁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매화는 선두에 서서 용감히 싸웠고, 그녀의 부하들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을 내라! 우리가 전하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 매화의 외침에 여성 무관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지요. 모두가 일당백의 기운으로 반란군을 쓰러뜨리기 시작했고, 반란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어찌 된 일이냐? 여자들이 저렇게 강하다니! 반란군 수장에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화의 검이 그의 목을 겨누었지요. 항복하시오!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없었으면 합니다! 결국 반란군 수장은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았고, 이내 다른 반란군들도 항복했지요. 그렇게 전투가 끝난 후, 왕은 매화를 불렀습니다. 매화,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와 이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것이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왕은 천천히 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매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소. 매화는 놀란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전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그대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소. 나는 그대를 나의 왕비로 맞이하고 싶소. 임금의 고백의 대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요. 매화의 공로와 능력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은 전하의 뜻을 다하겠습니다. 매화의 대답에 왕은 환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지요. 그리고 며칠 후, 궁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매화은 화려한 원삼을 입고 왕비가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화은 우리의 새로운 왕비입니다. 그녀와 함께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선포에 모든 이들이 환호하였고, 매화은 감격에 찬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지요. 이후 조선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매화은 왕비로서, 또 여성 무관의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지요. 천하제일검, 우리 왕비마마께서 계시니 이 나라가 더욱 든든하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왕비마마의 지혜와 용기, 무예는 정말 대단하시지요. 친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매화은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왕비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매화와 왕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라를 이끌어갔지요. 매화, 그대와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전하,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전하와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에는 찬란한 빛이 머물러 있었지요. 그렇게 매화의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용기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사랑을 얻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할머니, 저도 매화 왕비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손녀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매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고, 그 정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매화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매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